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안녕 심심하다 심심해 심심하다 내 친구들 아빠들을 노는 날에 요리야 아빠 자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굴어? 아니요 아빠 두고 봐 옆에 맹구 있잖아 맹구 맹구 아빠는 노는 날에 맹구랑 어찌나 재밌게 놀아주는지 그때는 맹구가 진짜 말을 많이 한대 아빠가 오늘 쉬는 날이긴 하지만 어? 야근을 하고 와서 아빠가 피곤해서 그래 아빠 아빠 아 쉬는 날에는 아빠 야근해서 힘들어 이러고 어? 평소에는 아빠 일하고 와서 힘들어 이러면서 어? 도대체 나랑 언제 놀아줄거야 내가 만약 아빠였으면 이렇게 귀엽고 사랑스러운 깜찍한 딸내미가 있잖아? 어? 쉬는 날에는 내 진짜 다리 몽댕이가 부사져도 난 놀이공원에서 막 데리고 왔을 거 같아 아니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아이 아이 사랑하지 우리 다 사랑하는 거 알잖아 하지만 아빠가 너무 피곤해서 그렇다고 엄마한테 놀라라고 그래 엄마한테 어? 안 돼 안 돼 엄마는 진짜 재미없는 아줌마고 어? 노잼이라고? 요로야 그러면은 오늘 아빠가 쉬는 날이지만 아 쉬는 날이잖아 내일은 출근하거든 아빠가? 근데 내일 퇴근하고 와서 아빠 그럼 진짜 잔뜩 놀아줄게 어 알겠지? 진짜? 오빠?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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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내일 회사 갔다 다녀와서 그러면 놀아줄게요 아빠가 약속 약속한거야 엄마가 증인이다 약속 약속 아 여보 나 위에 올라가다 잘게 아이 그래요 아 요로야 내일 아빠가 퇴근하고 와서 놀아줄게 기대하고 있는다 약속 집해야 돼 아 일단은 뭐 찍힐 약속을 한 것 같긴 한데 아이 뭐 괜찮겠지 뭐 하하하 사야겠다 오호호 우리 딸 재밌니? 하.. 역시 우리 아빠만 나 안 도와주는거 라니까 봐봐 다른 집.. 다른 집 아빠는 어흥? 딸이 죽이면 얼마나 재놀아주는데 진짜 아빠는 맨날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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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내 아빠가 놀아준다 했지? 아빠가 놀아준다 했으니까 빨리 집가서 아빠랑 놀아야겠다 아 퇴근했다 오늘도 열심히 일했더니 몸이 녹초네 빨리 집에 들어가서 바로 자야겠다 잠깐만 분명히 어젯밤에 내가 요루랑 퇴근하고 오자마자 놀아준다고 했던거 같은데 어이고 너무 피곤해서 오늘 바로 자고싶으니까 어쩌면 좋지 요루루가 많이 삐질텐데 그래도 괜찮겠지 아빠 왔다 여보 왔어요? 어 나 왔어 뭐 아빠 왔어 아빠 왔어 아빠 아빠 내가 아빠랑 놀으려고 다 꺼내놨어 아 요리야 오늘 아빠랑 놀기로 했던 날이지 아 돌기로 했지 돌기로 했지 돌기로 했지 빨리 와서 앉아 빨리 빨리 아 아빠가 오늘 회사부터 계속 몸살 감기에 걸려가지고 아오 오늘은 못 놀아주겠네 아오 꼴다 주게 아빠가 분명히 어디 잔다고 해놓고 오늘 놀아준다고 나랑 약속 꼭꼭 해놓고 아 나도 아빠 나도 아빠가 알아 약속 오늘 지키려고 했는데 아빠가 몸살 감기에 걸린거 걸린거라서 그래 몸살 감기에 걸린거 치고는 너무 멀쩡해 보이는데 아니 몸살 감기에다가 어? 아빠가 또 그 뭐야 그 암에 걸렸어 어? 여보 안 걸렸어? 어 어 아빠 내가 너 너무 아파서 못 놀아줘요 아빠 아빠 어 어 그렇게 나랑 놀기 싫어? 아 진짜야 아빠가 아파서 그래 아빠가 그 그 그 바람에 걸렸어 바람에 하아 해 왜 왜 암olith 안 지켜 나랑 놀아준다고 했잖아 오늘 나랑 놀아준다고 해도 이게 뭐야 나 진짜 오늘 아빠랑 놀라고 하루종일 기다렸는데 이러면 나 진짜 아 아빠 싫어 아빠 같기도 싫어 진짜 prendra 약속도 안 지키고 놀아죽지도 않고 언젠 안에 아 여보 아 좀 놀아주지 그랬어 나는 그냥 피곤해서 이렇게 화낼 줄은 몰랐네 아빠 왜 죽어 아빠 왜 죽어 야 뭐야 왜 그렇게 질질 자고 있어 뭐야 너 싫어 아니 나 아빠 때문에 속상해서 울고 있었어 나 혼자 아빠도 딸내미랑 되놀아주던데 우리 아빠는 핑계핑계 다 되면서 나랑 안 놀려고 하잖아 나 그냥 너무 속상해 아버지가 잘 안 놀아준다고? 혹시 아빠를 바꾸고 싶지 않니? 나 바꿀수라 했어 바꾸지 잘 놀아주고 다 나가고 글쎄기 발 냄새도 안 나는 아빠로 나한테 아주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 아저씨랑 갈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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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와 따라와 자 저놈아 저놈아 빨리와 빨리와 자 어? 이거 우리 아빠 아니야? 응 맞아 납치여 오기 정말 힘들었다고 누가? 납치? 자 이게 뭐냐면 말이야 요리야 자 이 전자렌즈는 아빠를 3분 동안 돌리면은 자기가 원하는 아빠가 나오는 아주 신기한 전자렌즈지 대단하다 여보 응 그럼 요리야 그럼 여기에서 잘 노는 아빠 손을 들어주는 아빠 딸바보 아빠 3가지가 있는데 하나 골라봐 음 음 진짜 이렇게 그대로 나오는 거야? 아 그럼 그럼요 나는 아루모라즈는 빵꾸고떡꾸 아빠 보다 잘 노는 아빠 잘 노는 아빠 그건 예수 그러면 자 가자 아 잘 노는 아빠로 다 깨라 자 완성 요리야 자 바로 지금 잘 노는 아빠가 완성되었다 오 자 나와라 잘 노는 아빠 안녕 요리야 나는 굉장히 잘 놀고 아주 신나게 놀아줄 태기아빠라고 한단다 태기아빠? 그래 그래 너랑 아주 신나게 놀아줄 아빠이지 신난다 그럼 나랑 놀아주는 거야? 그럼 그럼 나는 숨도 안 쉬고 놀아줄 거야 오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빨리빨리 놀아줄게 빨리빨리 아빠 놀자 봐라 그래 가서 바로 신나게 놀자꾸나 가자 잘 가 근데 좀 걱정되는데 아이 뭐 괜찮겠지 자 이 곰돌이랑 말이야 이 토깽이가 아주 신나게 놀았어요 아주 신나버렸어요 아빠가 놀아주니까 너무 재밌다 그치 그치 응 아빠는 숨도 안 쉬고 놀아줘 정말 안 놀아주는 시간이 없어 너 너무 너무 재밌어 자 인형 놀이도 이렇게 재밌는데 더 재밌는 걸 할래? 아 뭔데 뭔데? 바로바로 컴퓨터 게임이라는 아주 신나는 게 있지 컴퓨터 게임? 완전 좋아 완전 자 가서 컴퓨터 게임하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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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요로야 그렇게 그렇게 공격을 해 잘한다 잘해 역시 아주 신나는구만 신나 이렇게 놀아줘야지 너무 재밌다 자 요로야 이번에는 뭐하고 놀까? 어? 술래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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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술래잡기 좋지 그러면은 술래 누가 할래? 일단 내가 먼저 할게 그래 그 대신 잡히면 죽는 거야 요로야 어? 알겠어 술래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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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하나 둘 셋 추가 좀 봐 술래잡기 으 bao 아의 규 Sounds 아니 요로야 왜 이렇게 느려 왜 당황을 못치니? 그래 아니준래 나 흔들어 나 흔들어서 못하겠어 아휴 이제 이제 저녁이고 아휴 오늘 여기까지 온다 아휴 나 진짜 힘들어 아니 요로야 그게 무슨 말이니 어? 신나게 놀고 싶어서 아빠 부른 거 아니야 이 친구부터 시작이란 말이야 아빠 신나게 우리 진짜 반나절 놀았어 나 이제 나 피곤하고 졸리고 지쳐서 나 집 가서 타고 싶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원래 밤에는 광란의 파티를 벌여줘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어? 오늘 마을 사람들이랑 내 친구들을 집에다가 다 초대를 했다고 아주 오늘 밤을 새가지고 아주 신나게 놀아보자니까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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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자야 돼 자야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디서 아빠가 놀자는데 어? 놀고 놀아 놀 것이지 조용히 하고 집으로 빨리 따라와 아휴 혼날 것 같아 아휴 싫은데 나 피곤한데 에휴 아잇! 놀아야돼잉! 자 요로야 빨리 들어와! 짜자잔! 아 나 피곤한데! 자아! 동네 사람 모르는 사람 여러분들! 오늘 저희 딸과 아주 신나게 놀아봅시다! 밤새도록 숱도 안 쉬고 내일 아침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자아! 춤춰보자! 아빠 아프고 나 진짜 소설이 안되겠어 나 진짜 올라가서 잘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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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로루 뭐라고 그랬어? 아 나 피곤하단 말이야! 나 내 유치원도 가야되고 나는 일주일자에서 키도 큰다고 자러 갈거야! 아 나 잘거야 잘거야! 더는 못 놀아! 힘들어 피곤해 요로야? 요로야? 벌써 잘래려고 하는거야? 요로야? 아빠랑 놀아야지 요로야? 요로야? 익 compartment. 어! 힘을 모두 가고 하는것같은거다! 요로ka 신나게 놀아야지 요로야! 빨리 나와! 폴리장 놀아! 루루 sea 신나게 놀아야지! 이럴 아빠말고! 이럴 아빠 괜찮아 안놔아 주세요! 이럴 아빠 싫어 deserve 안 orig хочет! 와 진짜 나 너무 피곤했어 진짜 저 잘 노는 아빠는 진짜 24시간 내내 놀 생각인가 봐 어떻게 사람이 그래 난 7살이고 체력도 이렇게 작은데 아우 와 됐어 됐어 잘 노는 아빠 됐으니까 그냥 그냥 내 말 잘 들어주고 나한테 잘 대해주는 그런 아빠를 바꿔줘 빨리 빨리 알았어 그러면 이번에는 소원을 들어주는 아빠는 어때? 아 좋다 좋다 소원을 들어주는 아빠? 뭔가 오감도 되게 좋고 오 나 되게 마음이 드는 것 같아 음 알았어 그럼 이번엔 자 바꾼다 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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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간다 자 소원을 들어주는 아빠 완성 자 그럼 소원을 들어주는 아빠 나오세요 자 요리야 안녕 소원을 들어주는 아빠야 소원을 들어주는 아빠? 으악! 우아악!